그때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같이 있을까? 갔다 와서 먹을게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자기반 학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지윤이랑 친했니? 친구 누나까지 이렇게 챙기기 쉽지 않은데 지용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라면 할 것 같은데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 재활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저는 지금도 지용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모님도 선생님이 많이 그리우시죠 도경이는 잘 지내? 우리 도경이한테 전화해보자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잠시라도 우리 생각은 안 했을까 내 생각은 안 했을까 너 혹시 도경이랑 헤어졌냐? 그 사람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어 너무 보고 싶어 아멘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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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경이